너희들 혹시 양배추 좋아하니? 좋아해요. 그래? 말을 더 듣는데? 의재가 형아 요리 잘한다고 집에 놀러오라고 했었거든요. 너희들은 정말 잘 왔어, 얘들아. 우와, 이게 양배추예요? 근데 냄새가 마늘바게트 냄새네요. 진짜! 왜냐면 이 위에다가 마늘이랑 버터랑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발라봤어. 와, 이 밑에 봐. 이 누룽지 같은... 뭐야, 치즈야야야? 치즈, 치즈야야. 우와, 대박이다. 이거 봐봐. 이거 무조건 좋아해. 어때, 어때? 어때, 어때? 김치전 맛이야. 김치전 같은데? 그래? 완전 맛있어요. 어쨌든 맛있지? 대박이에요. 괜찮지? 대구찌개 하나. 제가 맛없으면 진짜 못 먹는데 아, 그래? 식감이 너무 좋아. 식감 괜찮지? 그리고 이게 양배추도 달달한 맛이 잘 어울릴 거야. 와, 진짜 맛있다. 이 밑에 이 치즈가 별미인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바삭바삭해. 그치, 그치, 그치. 맛있어. 완전 고급 음식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게 여행이 다닐 수 있을까요? 너무 맛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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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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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